월스트리트 역사상 최고의 승부사 제시 리버 모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내 머리 덕분이 아니었다. 항상 그것은 진득하게 앉아있은 덕분이었다. 시장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전혀 대단한 기술이 아니다. 강세장 초기에 얼마든지 상승 주도 종목을 잡아낼 수 있다.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판단을 내린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봤다. 이들은 이렇게 찾아낸 종목의 주가가 틀림없이 엄청난 수익을 올려줄 바로 9수준에 왔을 때 매수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진짜 큰 돈을 벌지 못했다. 옳은 판단을 내리는 동시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드물다. 성공하는 투자자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신념을 꿋꿋이 밀고 나갈 용기를 지녀야 하고 또한 시장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느긋하게 앉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인내도 갖춰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투자의 핵심 제시 리버모어 어록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20세기 초 월스트리트를 주름잡았던 최고의 투기자입니다. 1907년 증시 패닉 때 공매도로 3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1000억 원을 순식간에 벌었다고 합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철저히 시장의 추세를 따라 매수하거나 공매도 하고 과감하게 거래량을 늘려나가는 트레이딩 기법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제시 리버모어가 남긴 말과 글 중에서 핵심적인 대목만 골라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딩 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라면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시장에 대한 내용, 두번째는 인간에 대한 내용, 세번째는 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시장에 대하여 시장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모두들 갖고 있는 인간적인 측면이야말로 대개의 투자자 혹은 투기자에게 가장 근적이다. 크게 올랐던 주식인데 비록 지금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해도 한 번쯤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물론 주가가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면 반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자기가 바라는 딱 그 시점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그럴 가능성은 적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주저하고 망설이는 성격의 투기자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투기를 진지한 사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은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내가 의도를 갖고 재차 강조하는 것이다. 매일 혹은 매주 투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회는 1년에 몇 차례밖에 없다. 4, 5번이 고작이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비로소 가진 돈을 전부 걸어야 한다. 그 사이에는 다음번 큰 주가 흐름을 시장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누구도 바닥에서 매수하거나 천정에서 매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자신의 판단이 항상 정확하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중요한 건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큰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강세장에서는 강세 시각을 가져야 하고 약세장에서는 약세 시각을 갖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습게 들리지 않는가? 하지만 이 말을 실행한다는 게 실은 그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나는 이 말을 순전히 일반적인 원칙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내가 이 말의 진정한 의미에 따라 거래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때까지 나는 그런 방법으로 투기할 만큼 충분한 규모의 큰 돈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싶다. 시장의 큰 흐름이란 당신의 물량이 클 경우에만 큰 돈이 될 수 있고 큰 물량을 거래하려면 증권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잔고를 갖고 있어야 한다. 큰 돈은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 같은 시장의 큰 흐름에서만 벌 수 있다. 제시 리버모어는 이 점을 깨닫기까지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시장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동인이 무엇이든 중요한 사실은 큰 흐름이 지속되는 것은 작전 세력의 시세 조종이나 금융업자들의 계략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시장 여건의 변화 때문이라는 점이다. 또한 누가 반대하든 관계없이 시장의 큰 흐름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오랫동안 뻗어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앞으로 끌고 나가는 힘에 달려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시장 흐름이 시작됐는데 제때 신속하게 들어가지 못하면 그 흐름에서 결코 큰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점은 경험을 통해 매번 확인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맨 처음에 이익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 흐름이 다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시장 흐름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주 나타나는 작은 조종이나 반등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용기와 인내를 가지려면 맨 처음에 이익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적절한 시점에 시장이 이제 진입해도 된다는 정확한 정보를 보내오는 것처럼 시장은 언제나 시장을 빠져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알려줄 것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 같은 시장의 큰 흐름은 하루나 한 주만에 끝나지 않는다. 필연적인 과정을 거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시장 흐름의 결정적인 부분은 그 움직임의 마지막 48시간 동안 나타난다. 이때를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성공 투자의 첫째 덕목은 인내다. 바닷가에서 조류의 흐름을 잘 관찰해보면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다 나가고 그 사이에는 파도가 잔잔한 휴지기도 있다. 주식 시장도 좁게 보면 시시각각 등락을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넓게 보면 큰 흐름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다. 역사상 최고의 승부사, 최고의 트레이더 제시 리버 모어도 잦은 매매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길게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큰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단 한 번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시장의 불꽃은 한 차례 화려하게 타오른 다음 정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시장의 불꽃이 갑작스러운 한 번의 반전으로 꺼져버리는 것도 아니다. 시장은 주가가 급락하기 훨씬 이전에 강세 흐름을 마감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시장을 주도해왔던 종목들이 하나 둘씩 신고가에서 몇 포인트 조정을 받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고음이 울렸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들 종목의 주가는 경쟁하듯 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나이 트레이딩 전술도 바뀌어야 했다. 관성의 힘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강세일 때는 전쟁조차도 강세장을 돌려놓지 못하고 시장 여건이 약세일 때는 그 무엇도 약세장을 막지 못한다. 지혜로운 투자자라면 무엇보다 시장을 둘러싼 여건을 제대로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시장이 방향을 잡고 막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일단 시장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에는 누구도 그 추세에 당황해하면 안 된다. 현명한 투기자는 결코 자신이 수집한 사실들을 자신의 이론에 끼워 맞추려 하지 않는다. 열린 마음과 합리적이고 밝은 시야를 지닌 사람에게는 추세가 명확하게 보인다. 이런 사람은 지금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알 것이고 아니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알면 자신이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도 알 것이다. 따라서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를 알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방향을 잡고 막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다.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이 처음 시작될 때 뛰어들여야 한다. 노련한 트레이더가 시장을 주지하는 목적은 바로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것이다. 주가 움직임과 다투지 말라.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오리무중인 채로 좁은 변동폭 안에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다음에 나타날 큰 흐름이 대세 상승일지 대세 하락일지를 예상하려 애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시장을 지켜보며 주가가 오르내리는 제한된 범위를 결정하고 어느 쪽으로든 주가가 이 제한된 범위를 뚫고 나가기 전까지는 시장에 뛰어들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하는 것이다. 투기자가 매달러야 할 관심사는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지 주가 움직임이 자기 생각과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주가 움직임과 다투지 말라. 주가 움직임에 어떤 이유나 설명을 요구하지도 말라. 일이 끝난 뒤에 주식시장을 헤집어봐야 돈 한 푼 나오지 않는다. 주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시장이 가르쳐주는 최소 저항선을 따라 거래하면 된다.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경계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 즉 인간의 본성이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조바심하고 흥분하는 것이다. 그래 봐야 나아질 것 하나 없는데도 사람들은 시장을 향해 틀렸다고 소리쳐댄다. 참고 기다리면 시장이 신호를 준다. 내가 분기점이라고 부르는 지점이 있는데 시장이 이 분기점에 다다를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다가 거래를 시작했을 때는 항상 돈을 벌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새로운 주가 움직임이 시작되는 심리적 시점에 딱 맞춰 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굳이 걱정할 정도로 손실이 나는 일은 절대 없다. 그건 아주 간단한 이유 덕분이다. 나를 인도해주는 원칙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면 곧바로 행동에 나서고 그때부터 비로소 포지션을 늘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이란 오로지 가만히 앉아서 시장이 제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전부다. 때가 되면 시장의 움직임이 내게 이익을 실현하라는 신호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용기와 인내를 갖고 그 신호를 기다릴 때마다 시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주었다. 제시리보 모호는 인내심을 잃은 채 분기점을 돌파하거나 깨뜨리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별 생각 없이 손쉽게 이익을 얻으려 했을 때는 자주 돈을 잃었다고 말한다. 그에게 분기점 연구는 한마디로 환상적인 황금강 탕구였다. 전부 다 알 필요는 없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주가는 끊임없이 오르내린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 같은 큰 주가 흐름 이면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는 갖가지 이유를 전부 다 알고 싶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쓸데없는 겁들로 인해 괜히 머리만 복잡해질 수 있다. 큰 주가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흐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조류를 따라 자신의 투기호를 항해해 가면 된다. 시장을 둘러싼 여건과 다투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여건을 억지로 없애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주식 시장이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경우는 없다. 다만 때로는 움직이고 난 뒤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가 밝혀지기도 하고 심지어 영원히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타는 것이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시장의 흐름에 맞서서는 안 된다. 진실은 금방 알려지지 않는다. 대중들은 늘 주식 트레이딩의 근본 원리를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주식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왜 주가가 올라가는가만 알면 됐지 아주 정교한 설명은 필요 없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지속적인 매수가 따라야 한다. 이따금 약간의 자연스러운 조정을 동반하며 꾸준히 상승하는 한 이 주식을 계속 들고 가는 게 아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상승한 뒤 방향을 틀어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면 가끔씩 자금반등이 있다고는 해도 그건 최소 저항선이 오름세에서 내림세로 바뀐 게 틀림없다. 이런 경우 왜 꼭 그 설명을 구해야 할까? 주가가 하락한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는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다. 이들은 그 이유를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거나 대중들에게 현재의 주가는 아주 썬 편이라고 설명한다. 투기라는 게임의 속성상 진실은 그것을 알고 있는 소수의 입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주식시장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다. 시장은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것에 따라 움직인다. 주식시장의 모든 움직임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야 설명이 가능하다. 누구든 특정 시점에 어느 종목 혹은 어떤 업종 주식을 거래해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주식시장을 이길 수 없다. 누구든 곡물이나 면화 선물을 거래해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절대 누구도 곡물 시장이나 면화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이건 경마와 마찬가지다. 누구나 경마 경주에서 한 번 돈을 딸 수는 있지만 아무도 경마 경주에서 계속해서 돈을 딸 수는 없다. 14살 때부터 줄곧 투기라는 게임만 해온 제시 리버모어가 평생에 걸쳐 꾸준히 트레이딩을 한 결과 내린 결론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이기려고 발버둥치고 심지어 자기가 시장을 이기는 비법을 갖고 있다고 선전하는가 하면 아직도 이런 말을 믿는 호구들이 질비하다는 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즉 항상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고의 트레이더라고 하는 제시 리버모어도 주식시장은 결국 이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2부 인간의 대하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투기자의 가장 큰 적 희망과 두려움 투기자의 가장 큰 적은 늘 자기 내부에서 튀어나온다. 희망과 두려움은 따로 떼어내올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시장이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면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기를 하고 바란다. 이 희망은 크든 작든 제국을 건설한 인물과 개척자들에게는 위대한 성공의 견인차가 되어주는 동맹군이지만 투기라는 게임에서는 차라리 귀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입었을 손실보다 더 큰 상처를 준다. 또한 시장이 자신의 예상대로 움직이면 다음 날 평가 이익이 사라져버릴까 두려워한다. 결국 너무 빨리 빠져나와 버린다. 두려움은 마땅히 버려야 할 그 많은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든다. 성공적인 트레이더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 뿌리 깊은 본능과 싸워야 한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한다. 희망을 가지려 할 때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질 때 희망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손실이 점점 더 커질지도 모른다는 점을 두려워해야 하고 지금의 이익이 더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대개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주식시장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주식투자란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사업이다. 투자자 대부분이 자신의 본성에 반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빠져들기 쉬운 인간적인 약점들은 성공투자에 치명적이다. 희망과 두려움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투자는 지난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자만심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누구든 투기적인 시장에서 훌륭하게 트레이딩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는지 알려면 길고 힘든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투기자가 자만심을 갖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아무리 비싼 수업료를 치러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독독한 사람들이 그토록 무수히 무너져 버리는 것도 자만심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만심이라는 몹쓸병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아주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지만 월스트리트의 투기자들에게는 듣기 더하다. 주식 투자자는 누구나 자기 판단에 대한 자부심을 경계해야 한다. 시장은 항상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설사 방향을 맞췄다 하더라도 시장은 얼마든지 그 시기를 늦추거나 당길 수 있다. 시장보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겸손은 주식 투자에서도 간직해야 할 미덕이다. 자신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누구든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 그래야 주식 투기라는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비밀 정보를 믿지 않는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가령 스미스라는 친구에게서 비밀 정보를 들어 주식을 샀다면 그 주식을 팔 때도 이 친구로부터 비밀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매도 시점이 다가왔는데 스미스가 휴가를 떠나버렸다면 어찌 되겠는가. 당연히 안 된다.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 했다가는 절대 큰 돈을 벌지 못한다. 나 자신의 판단보다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비밀 정보를 단 한 건이든 시리즈로든 나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이 점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올바른 판단을 했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현명하게 게임을 하는 방법을 배우기까지는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 주식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은 입이 무겁다는 것이다. 또 귀가 얇은 투자자치고 주식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없다. 현명한 투자자는 결코 비밀 정보를 바라지 않는다. 이들은 오로지 자기 판단에 따라 신중한 자세로 투자할 뿐이다.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 투기라고 하는 게임만큼 언제나 그렇게 흥미진진한 게임도 없다. 그러나 이 게임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굼뜬 사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단번에 벼락부자가 되려는 투기꾼에게는 더더욱 맞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투자자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경험이라는 빛을 통해 주가를 읽었을 때는 항상 돈을 벌었다. 그러나 정말 바보 짓을 했을 때는 돈을 날려야 했다. 나 역시 애외일 수 없었다. 그렇지 않은가. 현재의 시장 여건은 고려하지 않는 채 늘 뭔가를 하려는 욕망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날리는 이유다. 심지어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이들조차 마치 고정급여를 받는 것처럼 매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가야 한다는 광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데이 트레이딩은 결코 바람직한 투자 방식이 아니다.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모름지기 한 해에 한두 번 찾아오는 시장의 큰 흐름을 노려야지 매일같이 푼돈을 벌겠다고 불라망처럼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시 리보모의 일관된 주장이다. 제시 리보모는 트레이더였지만 추세를 추종하는 트레이더였지 데이 트레이더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으로는 결코 돈을 벌 수 없다고 합니다. 대중들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앞날에 대한 전망이 헛된 희망으로 물들어버리면 천정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보통 사람들은 12달러 혹은 14달러 할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주식이 갑자기 30달러 틀림없이 천정처럼 보인다. 로 올랐다가 50달러까지 상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다. 절대로 더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고 느낀다. 그런데 60달러가 되고 70달러 75달러까지 상승한다. 그러면 불과 몇 주 전까지 15달러도 하지 않던 이 주식이 더 이상은 올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다 80달러가 되고 85달러까지 간다. 보통 사람들이란 가격만 생각할 뿐 가치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지배당하다 보니 가장 쉬운 길만 택한다. 그러다 보니 이쯤 되면 오히려 주가 상승에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천정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던 현명한 일반인들이 오히려 이를 벌충하기 위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는 것이다. 주식붐이 불 때 큰 돈은 항상 대중들이 먼저 번다. 평가 이익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건 계속 평가 이익으로만 남는다. 강세장에서는 특히 주식붐이 일때면 대중들은 처음에는 돈을 벌지만 나중에는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바람에 돈을 잃고 만다. 시장이 방향을 틀었는데도 여전히 낙관론에 푹 빠져 있고 약세 투기자들이 공세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참 여기도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항상 강세장의 막바지에 들어와가지고 이익을 조금 번 후에 계속 이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장은 꺾였는데도 계속 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손실을 보는 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찾아오는 방심. 주식시장에서 한 번 성공적인 시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는 늘 부주의하게 방심하거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려는 유혹에 빠진다. 이럴 때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건전한 상식과 명석한 사고가 필요하다. 올바른 원칙들만 단단히 붙잡는다면 일단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도로 내줘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반드시 틀리는 날이 온다. 만일 투기자 자신이 거래를 마음껏 해야 할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정도로 똑똑하다면 아무리 자주 거래해도 상관없다. 언제 마음껏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또 언제 마음껏 거래를 해야 하는지 그 시기를 알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제 아무리 똑똑한 투기자라 해도 이를 멈추지 못한다. 과도한 트레이딩에 흥분하게 되고 결국 성공적인 거래에 필수적인 아주 냉정한 균형 감각마저 상실해 버리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 판단이 틀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만다. 쉽게 번 돈은 날개를 펴 날아오르고 이제 또 한 명의 투기자가 파산하는 것이다. 지금 이 거래를 해도 재무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확실하지 않다면 결코 거래해서는 안 된다. 주식 시장에서 돈을 날리는 가장 확실한 이유를 한 가지 꼽자면 자기 의견에 맹목적인 자부심을 갖는 것이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프로 트레이더일수록 잘한다. 그 어떤 요인보다 투자 손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다. 순식간에 번 돈은 순식간에 나간다. 모든 투기자들이 저지리는 결정적인 실수는 너무 단기간에 부자가 되겠다고 조바심하는 것이다. 2에서 3년 뒤에 자기 자본의 500% 수익률을 거두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세 달 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다. 가끔은 성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한 용감한 트레이더들이 그 돈을 지킬 수 있을까? 지키지 못한다. 왜 그럴까? 건강하지 못한 돈이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굴러들어온 돈은 아주 잠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런 경험을 해본 투기자는 균형 감각마저 상실한 채 이렇게 말한다. 두 달 만에 내 자본을 다섯 배로 만들었으니 또 두 달 후에는 내 돈이 얼마가 될지 상상해봐. 정말 대박을 터뜨리게 될 거야. 이런 투기자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들은 계속해서 대박을 노리고 전부를 걸다가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뭔가 극적이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해 결국은 파국을 막게 되는 것이다. 작은 기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가라면 첫해부터 투자 수익률이 25%를 넘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든 초보들은 연 25%의 투자 수익률을 아주 우습게 한다. 이들은 한 해 100% 때로는 200%를 기대한다. 셈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들은 주식 투자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건전한 상식이나 사업 원칙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해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3부 투기에 대하여인데요. 여기는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확률의 기초에 배팅하라. 관찰, 경험, 기억, 수학적 사고 이 4가지는 성공하는 트레이더가 반드시 의지해야 할 요소다. 성공하는 트레이더는 정확하게 관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찰한 것을 항상 기억한다.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한 개인적 확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절대 비합리적으로 배팅하지 않고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 자주 벌어질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해도 그런 예상할 수 없는 사건에는 결코 배팅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트레이더는 반드시 확률의 기초에 배팅한다. 언제나 확률을 예측해내려고 노력한다. 투기라는 게임을 오랜 세월 경험했고 꾸준히 공부했으며 자신이 관찰한 것을 늘 기억하는 트레이더는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물론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질 때도 즉시 대처할 수 있다.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큰 주가 흐름이 시작되는 시점을 정확히 판단했다면 어떤 식으로 거래했든 처음부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해야 할 일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위험신호가 나타나는지 예의주시하는 게 전부다. 위험신호가 출현하면 일단 물러서서 평가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이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동안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매일같이 거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투기자들이 바로 당신이 도전할 다음번 기회를 준비해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들이 저지른 실수에서 이익을 수확하면 된다. 주가 흐름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한 채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부터는 위험신호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한걸음 비켜설 수 있는 용기와 훌륭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 꾸준히 이 위험신호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거둘 것이다. 돈을 벌어주는 것은 인내다. 시장을 둘러싼 상황에 비춰볼 때 내 판단이 옳다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 혹은 직관적으로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 판단이 틀리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 나는 포지션을 바꿔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리거나 때로는 포지션을 정반대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옳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에 들어가고 틀렸다는 직관에 따라 시장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퀘이커 교도 노인의 말은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내 머리로 파악하지만 돈을 벌어주는 것은 내 엉덩이 다름 아닌 인내다. 강세장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매수한 다음 강세장이 끝나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제시 리버모의 조언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그러나 이 단순한 가르침을 지키지 못해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다 잡았던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리고 마는가. 기회를 잡는 것보다 기회가 왔을 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등락에 연연하지 마라를 보겠습니다. 주가의 작은 등락을 전부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강세장에서 해야 할 게임은 강세장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확실해질 때까지 매수 후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밀 정보에 기 기울이거나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요인에 신경 쓰지 말고 시장을 둘러싼 여건을 공부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모든 주식을 처분하라. 완전히 빠져나오라. 이제 시장이 방향을 틀었음을 확인할 때까지 혹은 확인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리라. 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이 반전되기 시작할 때까지 말이다. 이렇게 하려면 머리를 써야 하고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내 조언이 그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말처럼 우습게 들릴지도 모른다. 누구라도 배울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8분의 1달러나 처음 8분의 1달러까지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8분의 1달러다. 주식 트레이더들이 이로 인해 날린 돈을 전부 합친다면 콘크리트로 대략 횡단 고속도로를 건설할 만한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다. 제시 리버모어가 젊은 시절 큰 돈을 벌었다가 금세 날려버렸던 이유는 시장의 큰 흐름을 무시한 채 시도 때도 없이 매매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 흐름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장에 진입하고 이런 큰 흐름이 끝나간다는 경고음이 울릴 때 과감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다. 자 이렇게 제시 리버모어가 지은 투자의 핵심 제시 리버모어 어록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때 제시 리버모어의 책을 정말 반복해서 읽으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남아있는 인상은 제시 리버모어는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제시 리버모어는 추세를 아주 오랫동안 타는 그런 투자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이지만 잦은 매매는 반드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책을 리뷰를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투자의 핵심 내용은 일반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은 투자에 관심이 있고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 영상도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